이 곡을 또 여러분들 그 CF 선전에 보면은 모 CF에 보면은 왜 핸드폰 나오면서 왜 탁탁탁탁탁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저도 잘했습니까? 네, 그 퍼핑댄스의 아시아에서의 1인자입니다. 제가 아는 더 좋아하는 동생이기도 하는데요. 우리 남현준 씨와 함께 이 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. 소개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시 듣는 곡입니다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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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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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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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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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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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